반갑습니다 구독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틀동안에 주식을 보질 못했습니다 급하고 바쁜 일이 있어서 영상을 못올려 드렸는데 자 이제 오늘부터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 cpi발 바닥이 형성이 되었죠 cpi발 바닥이 형성이 됐는데 지금 이 cpi발 바닥은 찐바닥의 형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계속 이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과정이다 그리고 소비자 심리 소비자 심리 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아주 양호하게 나왔죠 물가지수 상승이 예상치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자 물가가 이렇게 올라서는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계속 가져가다가 이제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전년 동기대회에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전월하고 비교해 보면은 꽤 괜찮은 수치가 나왔죠 자 계속 제가 강조를 했던게 기름값을 보시면 된다 가다가 차 기름을 계속 넣겠죠 기름값이 이제 1700원대 수준으로 내려왔죠 자 그런 부분과 우크라이나가 이제 공물 수출을 제기하는 자 그런 부분을 보면은 이런 부분을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죠 자 cpi발 바닥이 실제로 현실화가 되었고 이렇게 이제 바닥을 잡는 부분은 가장 강력했던 인플레이션 우려 이런 부분이 이제 사라지는 분위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소비자 물가지수가 안정을 찾게 되면은 연준은 상당히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죠 0.5를 할까 0.75를 할까 0.25를 할까 그 부분은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운신의 폭이 더 넓어지고 안정적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증시의 심리는 당연히 공매도들은 위축이 되겠죠 그리고 매수세는 아주 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당분간은 이제 cpi발 바닥이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흔드는 작업이 나온다 그러면 페이크성 흔들기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낙폭이 과대했던 반도체 게임 주들 IT 관련 주들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자 어제부터 어제 낙폭이 좀 과대했던 이 반도체 마이크롬발 악재로 우리 증시 전방산업주들이 크게 좀 하락을 했는데 자 오늘은 아주 강력하게 매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올리고 있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로 수급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반도체 시수 보면 상당히 낙폭이 크죠 제약법에 대비해서 제약법의 전체로 보면 엄청난 낙폭이지만 최근에는 좀 강세였죠 이 반도체는 최근에 아주 큰 낙폭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주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흔들면서 이제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부분은 낙폭이 과대했던 이런 전방산업주들 대비해서는 당분간은 수급이 세게 들어오기가 조금은 힘든 상황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겠죠 자 그러나 이 체비는 지금 이 수급이 몰리고 안 몰리고 이런 부분은 결국 이 리보세라닙의 상황 재료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체비 근데 어제 많이 맞았죠 아주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크게 하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체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거는 좀 쉽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예상을 밑돈 CPI의 환원 유역 증시 이 CPI 부분이 예상을 밑돌았다라는 부분은 이제 물가가 안정이 되는구나 인플레이션 부분이 안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주 큰 겁니다 아주 큰 거다 정말로 시장을 크게 잡고 뒷다리 잡고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게 물귀신처럼 자꾸 늘어지는 그런 부분이 이제 그런 족쇄가 좀 치워지는 분위기죠 그런 지금 아주 큰 소식이기 때문에 지금 뭐 주가가 이 나스닥 선물이 좀 오르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이제 오르나 내리나 오르나 이런 부분에 너무 연연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치 나스닥이 2.89% 올랐죠 아주 크게 올라섰고 다우도 1.63% 올랐는데 이 CPI 지수가 양호하게 나오면서 기술주들이 낙폭이 다우보다 훨씬 컸죠 그래서 기술주들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올라가는 건 당연한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현상이고 코스피 1.43% 상승인 코스피 1.6% 상승준이죠 아주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좋을 겁니다 지금 시장의 수급이 좋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게 오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계속 외인 기관들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매수 금액은 점점 커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너무나 높은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코스피 외인의 700억 기관이 900억 매수 중이죠 코스닥은 260억에 기관이 800억 꽤 많이 사고 있죠 먼저 IT 전기전자 부분 보시면 카코 게임즈가 아주 랠리를 펼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어제는 하락폭이 좀 있었습니다 3.4% 내렸지만 오늘 거의 6% 상승을 하고 있고 삼성전자 1.3%지만 아주 강력한 차트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이제 추세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로 어제 크게 하락했죠 그리고 오늘 좀 흔들고 있지만 결국은 이제 방향을 위로 잡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하락이 크게 일어났고 최근에도 아주 크게 하락했고 마이크롬발 큰 낙폭이 있었지만 지금 이런 수급이 좀 매도가 나오죠 비행기피 파라바 이런 부분 나오지만 무시하면 됩니다 이런거 무시하는 상황이고 디바이텍도 마찬가지로 얘는 쌍바닥 잡고 올라가고 있죠 아주 강한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지금 이제 적금 매수하기 딱 괜찮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계속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LG전자도 마찬가지로 전기전자 반도체 이런 전망산업주들 그리고 2차전지 카카오 아주 강하죠 여기서부터 제가 계속 매집을 할만한 상황이다 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강하게 올라가죠 지금 이제 바닥을 잡는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강세를 보면 이런 종목들이 이런 종목 쪽으로 수급이 많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게임주들도 강세 그리고 다 강세죠 컨택트주들도 강세 제약바위도 강세 다 강세입니다 다 강세를 보이고 있지만 셀트리온 보시면 지금 0.5%밖에 못으로죠 그러니까 요게 어제도 이제 예고를 좀 셀트리온 쪽에서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돈들이 이제 이렇게 몰리게 되면은 저쪽으로 몰리겠죠 몰리게 되면 그동안은 이제 정말로 강했던 이런 뭐 CPI고 뭐고 간에 아무 상관없이 실적이 좋아질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위로 계속 갈 수 밖에 없죠 그런 상황인데 오늘 같은 이런 분위기면 축포를 터뜨리는 부분은 결국은 그동안에 CPI 지수 이런 부분에 피해를 많이 봤던 이런 전망산업주들로 좀 수급이 몰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상승폭을 보면 뭐 1% 내외죠 1% 2% 0.2% 2% 3% 제약바이오가 아니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가 0.몇프로가 많죠 0.몇프로 1% 이렇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수급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 많이 CPI별로 많이 하락했던 이런 쪽으로 수급이 좀 더 강하게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챌비 같은 경우는 어제 크게 한번 밀어내렸죠 제피신한국이 어제 공격을 했습니다 공격을 해서 거의 한 18만주 이상 매도를 해서 밀어내렸죠 그러나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듯이 여기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볼만한 상황 여기하고 비슷하게 볼만한 상황은 아니다 라고 했죠 여기하고 같이 보는 케이스가 좀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얘는 아주 가파르게 올라섰고 이렇게 밀려내렸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에스모가 이제 한 달 남았죠 한 달이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를 여기에서 크게 엘도 속의 흐름으로 크게 밑으로 끌어내린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그렇게 만약에 끌어내리면 와 내가 아직 이걸 못 샀었는데 대한민국 1호 항암제 가능성이 아주 커졌다 그러던데 나도 한번 사볼까 하는 물량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금 적금의 수세가 충분히 유입될 만한 환경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얘의 현재 위치를 보면은 이 정도를 머릿속에 좀 그려놓기 바랍니다 이 정도 좀 오르든 내리든 간에 안 몰라 올라갈지 내려갈지 나 잘 모르겠어 횡보만 해줘도 다행이야 이런 지금은 그런 좀 그 뒤까지 보는 그런 지금 이 시야가 좀 필요합니다 현재 여기서 이제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예고를 해 드렸었는데 자 이런 부분까지는 지금 맞았죠 맞았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더 밑으로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이제 좀 더 내리는 듯한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여기도 보면 음음음음음 이렇게 나오니까 나올 수 있겠지만 아주 크게 밑으로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리고 위치가 저 정도로 좀 보시면 되고 비슷한 부분이 그리고 HB 글로벌의 여기하고 비슷한 흐름이다 이렇게 봐도 무방합니다 쭉 올라가다가 음음음 한번 나올 때 마이너스 5%까지 확 내리죠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마이너스 7%까지 끌어내리면서 아주 끝장이 날 것처럼 겁을 주지만 12선 부딪히고 다시 쭉 끌어올리죠 요런 흐름이 만약에 한번 나온다 저가 매수세가 아주 장렬을 할 겁니다 저가 매수 이렇게 들어온다는 것은 어거지로 털어내는 듯한 겁을 주는 흐름 그리고 이제 세력들이 그러고 나서 매수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만약에 HB가 그런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동일한 비슷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 보입니다 아주 높아 보이기 때문에 지금은 보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만약에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끌어내리는 흐름이 나온다 라고 하면은 오히려 매수 기회 정도로 활용을 하면 좋은 그런 지금 환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